휴일인 오늘도 낮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서울 기온 1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고요.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먼저 낮 동안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.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. 두 번째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점차 찬 바람이 강해지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늦은 시각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옷차림 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. 다만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, 2도 정도 높겠습니다. 서울 1도로 예상되고요. 청주 5도, 전주와 광주 6도, 울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밤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.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